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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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트! 이렇게 나가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샤키크머스 이장봉입니다. 오늘은 라이트 라이트에서 배워볼건데요. 그냥 여기 안 쳐지죠? 그냥 이걸 딱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딱 쳐줬는데 이거 밖에 안 나온다고요? 저러면 안 되죠. 그냥 이제 초록색이 느껴질게요.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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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예쁘다. 토끼 얼굴이 바뀌고 있어요. 누가 됐네? 색깔 바뀌죠? 그러면 이게 건전지로 돌아가요. 어! 여기 하얀색이야! 똑같은 색깔이 안되네. 하늘색. 보라색. 핑크색이네. 네. 어! 세미츠키 빛난다. 빨강. 아빠랑 이제 끊으러 간나? 이름으로 가둬 안은 편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altro? 그럼요? 이즈요? 감사합니다.